이 냄새 지금 맡고 계시죠? 아주 맛있는 냄새, 정겨운 냄새가 정말 풍기고 있습니다. 설 명절을 맞아서 설 명절 음식 준비에 한창이실 텐데요. 오늘은 바로 그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곳. 저는 지금 완주에 있는 공동시장에 와 있습니다. 바로 여기에 있는 많은 이 활기찬 분위기와 함께 설 명절 음식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. 정말 오랜만에 시장 풍경 보니까 진짜 좀 답네요. 지금 오늘 아침에 다녀오신 거잖아요? 오늘 아침입니다. 아침에도 활기가 넘쳐 보입니다. 지금 이 설 명절 앞두고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.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이 생선은 어떤 생선이죠? 명태포입니다. 아 명태포? 지금 명태포가 가장 많이 나가나요? 네. 싸고 좋은 물건 사니까 많이들 오세요. 되게 많고, 되게 많고. 또 시장에서만 누리시는 특권이 흥정이잖아요. 흥정입니다. 흥정 들어가야죠. 툭툭 들어가야죠. 역시나 분주한 풍경이네요. 오, 이건 뭔가? 저걸 이렇게 평평하게 저걸 밀어주시더라고요. 한가를 만지고 있는 장면입니다. 아, 맛있겠다. 또 드셨네요. 먹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시원 씨 들어가죠, 시원 씨 들어가서. 해바랑이 씨? 호박 씨. 호박 씨. 이렇게 맛있는 한과. 여러분, 오늘 드셔보셔야 됩니다. 이거 꼭 드셔야 돼요. 한 개만 드셨어요? 죄송합니다. 이렇게 먹으면 돼요? 벗어버리세요? 버섯이요. 벗어버리세요? 오늘 설 명절 준비하신 건가요? 네. 오늘도 하고 다음에 또 먹고. 지금 자전거가 엄청 풍성해서 뭐뭐 준비하셨어요? 진짜 한가득이네요. 한가득입니다. 굴고 뭔 소리 하셨나 몰라 잊어먹었어. 너무 많아요. 인심이 너무 후하다 보니까 뭘 샀는지 까먹으신 거죠. 아, 부럽습니다. 아이코, 장을 얼마나 보셨는지 양손 두둑합니다. 시장, 주차장도 넓게 많이 만들어놨고.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어요. 모든 게? 모든 건 아니잖아요. 가격도 저렴하고, 물건도 싱싱하고. 봉동시장에 오면 가격 애누리 할 수 있다 없다? 네, 조금씩. 조금씩 있다. 전동시장은 그런 게 있죠. 그러면 카메라를 보고 한 번 더. 봉동시장 오세요, 한 번 해주세요. 정도 넘치고 애누리도 좀 해드릴게. 봉동시장 오세요. 아이고, 좋다. 봉동시장이 개선된 지 50년이 됐다고 그래요? 아, 참지요. 아저씨가 또 풍선 좋아하세요. 전통시장에는 넉넉한 인심 그리고 따뜻한 정이 여전히 넘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어디로 가시겠습니까? 여기 완주 봉동시장 전통시장으로 오셔서 설 명절 준비 알차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